사용방법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.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든 강좌들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 여기에 각각의 링크를 그는 작업이 좀 더딥니다. 제한된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뎌요. 이용방법 좀 말씀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밑에 하단에 이렇게 강좌 리스트들이 쭉 있잖아요. 초급 중급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러스트에 관심이 있다. 러스트 1a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보시다시피 각셀 있죠. 각셀의 왼쪽에 빈셀 빈셀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나타납니다. 이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 강의 에피소드로 연결이 됩니다. 어떤 의미가 되시죠? 쭉 러스트 1 있고 러스트 중급 1b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동행합니다. 사용방법을 제가 위에다가 각 에피소드의 왼쪽 빈셀을 클릭하면 해당 강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. 라고 적혀 있잖아요. 보이시죠? 그죠?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 왼쪽 셀을 클릭하면 클릭하거나 마우스만 올리더라도 이렇게 영상 에피소드가 나타나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커리큘럼에 각각의 러스트면 러스트 각 과목들의 링크를 수정해내도록 하겠습니다.